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나 됐지? 올해로 꼭 20년째입니다 한참 피 끓는 나이에 입사해서 젊음을 도도그룹에 고스란히 바친 셈이구만 전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도도그룹에 바칠 뜨거운 피 아직도 제 몸 안에서 끓고 있습니다 자넨 출세가 뭐라고 생각해? 그게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출세라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독이 든 술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독잔을 혼자 안 마시고 누군가와 건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출세한 거야 문태광 내 독잔에 건배할 자신이 있나? 회장님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제겐 독배가 아니라 축배입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葛의 눈치 현실에 безопас 한참 피 Piruous 한참 피 날라면 츄 그에eko 13 pered